아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거는 콘서트 때 저희 팬분들하고만 하는 그런 거거든요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 짠나비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마이크 스탠드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있어요? 뭘 어떻게 하는 건데?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 짠나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 짠나비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사랑하긴 했었나요? 세척한 인연이었나요? 젊지 않은 우리 없게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거둬두네 Love you, love you,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젊지 않은 우리 없게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거둬두네 소리 들어 소리 들어 소리 들어 Yeah Everybody sing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? One more time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다 누가 내 심장에다 불을 질렀다 무엇을 봐가 강아지 국가의 눈빛은 널 얼어붙어 그대여 다시 내게 마음을 주어 오우우우 베이비 에비바디 굴처해서 모핑 사라가게 됐어 나의 없을 적어 kuin 예열이 없나요 잘 자른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다져주네 러브 유 러브 유 러브 게이 러브 유 러브 게이 러브 게이 러브 게이 러브 게이 너무 재밌다 아니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이렇게 막 다같이 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꿈틀 내고 있는데 아 근데 이 노래 정말 장관인 거 있죠 누가 내 가슴에 불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잔나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좀 저 카피 좀 할게요 아 좋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나요 이런 걸로 아니 그 2절에는 가사가 당신은 도대체가 누구시길래 하면 잔나비하고 당신께 내가 무슨 죄를 적길래 하면 팬분들이 방화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 선배님 먼저 하셨잖아요 앉을 때 어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파렴치한 녀석이구만 이 녀석 놔요 제자리 가서 앉으세요 자 이제 난 2일에 상상에 손을 잡고 있을 거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랬해 deuts요 나는 2일에 상상에 이제 3일에 상상에 내 뜬금했으면 좋으셨습니다 좀 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